찬타라 팬들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찬타라 팬들입니다. 이것도 주세요. 어떡해. 안녕하세요. 민정 언니 저 진짜 팬이에요. 잠시만요. 제가 라디오에서 진짜 많이 보냈는데 한 번도 안 읽어주셨는데. 그래도 언니 좋아요. 고마워요. 제가 팬도 팬인데 딴따라 팬들 매니저거든요. 저희 딴따라 팬들 곡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. 그래요. 죄송합니다. 지나가실게요. 네. 우와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. 죄송합니다. 지나가실게요. 야 매니저 맞니? 괜히 매니저랑 뻥치고 방송을 구경다니는 것 같은데? 딴따라 매니저 맞는데요. 요즘에는 매니저를 아무나 뽑아가지고 퀄리티가 좀 떨어져요. 아니 시골에서 개 키우고 석 키우다 올라와가지고 매니저를 한다니까. 쟤는 부산에서 석 키우다 올라온 아이? 그 부산이 니네 동네보다는 다운타운 아니니? 너 어디서 왔다 그랬지? 아이스 아멘 사올게요. 하하하하. 하... 대화... 음... 어떡해. 하...